자 이번 시간엔 우리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html을 그냥 웹 서버에 올리겠다고 한다면 보안과 관련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순간부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도 되고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많은 사고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연동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보안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한 사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정보에서 문제가 있는 정보를 막아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정보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가 사용자들에게 노출될 때 문제 있는 정보를 또한 차단하는 것 즉 입력단과 출력단 모두에서 보안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정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를 보통 필터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노출할 때 표시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는 그런 기법들을 Escaping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ySQL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필터링, Escaping 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제는 어떤 공격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패턴의 조치들을 해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면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면역 없으면 바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과 관련된 몇 가지 습관들만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보안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철저히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불신의 기술,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이런 것들이에요 오라클을 클릭해 보면 id 값이 어떻게 돼요?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20은 사용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drop table topic 이렇게 되면 뭐예요? topic table을 지워버리라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명령이에요 물론 저 명령은 지금 실행되지 않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사용자가 SQL 문을 주입하게 되면 그 SQL 문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바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불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리는 일단은 뒤에서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ptp에는, 그리고 mysqli에는 이런 API가 있습니다 mysqli real iscapeString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인자로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sql 공격, sql을 주입하는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호들을 문자로 바꿔버리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이렇게 copy해서 id 값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filtered id 이런 식으로 필터링된 id라고 하는 접두사를 앞에 붙여서 여기에 있는 값으로 대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훨씬 더 안전해져요 꼭 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렸어요 앞에 첫 번째 자리에는 커넥션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동작은 잘 되지만 여기에다가 sql 문을 주입하는 sql 주입 공격, 영어로는 sql injection을 이것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막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제목에다가 사용자가 역시나 sql을 주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create.php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주입할 만한 정보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똑같은 코드니까 얘도 해야죠 필터드 id는 mysqli real escape string 커넥션을 처음 넣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submit 했을 때 그 정보가 어디로 가요? process underbar create.php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직접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저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필터드 그리고 array 저런 이름을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필터드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터링된 정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mysql i real escape string 을 추가하구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커넥션을 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죠 Maria db Maria db is... submit 성공했구요 돌아가기에서 보면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от